안녕하십니까 주여성입니다. 일단은 새 OO 대리운전 커뮤니티에서 저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할 줄 알았죠. 지난 몇 년간 새 OO 모 커뮤니티에서 저를 향해서 악의적인 발언들과 우르르 와서 댓글로 테러하고 싫어요 누르고 신고하고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지만 근데 왜 그렇게 대리적 이사들끼리 서로 못잡아 먹어서 안달일까 생각은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그분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대리운전이 나왔을 때는 공격의 대상이 카카오 대리운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전화대리로만 운영이 되었을 때는 대리운전 기사님들 유입이 매우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영역이 되었고 일을 쉽게 하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테니까요.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우연히 카카오 대리운전이라는 어플이 나오는 걸 봤었고 그 당시에 카풀 어플도 있었는데 집에 가면서 좀 돈을 벌면서 들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우연히 입문한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이제 자차로 카풀하는 어플은 택시기사님들의 아오성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렵습니다. 현재 계신 대리기사님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대리기사님들의 유입을 매우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대리운전 요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매우 정직하게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사가 늘어나면 본인들의 밥그릇이 뺏길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 금액이 낮은 콜을 타다 보면 본인 동네나 다른 지역에서 금액이 낮아진다고 생각해서 왜 똥콜 탔냐고 서로 욕도 합니다. 요금은 여러 환경이나 경제 상황 또는 주변 기사님들의 수요 공급 또 출발지에서 도착지 정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하는 건데 고정된 사고 방식으로 똥콜 탔다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누군가의 권유나 누군가의 좋은 정보를 얻어서 유입이 되었을 텐데 다른 새로운 누군가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를 경계하는 것부터가 저는 정말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리운전 회사에서도 광고하는 대리운전 회사로 기사가 유입되는 것을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퍼로 어그로 끌고 안 좋은 댓글 남기고 커뮤니티의 특정 유튜버들을 계속 까내리는 일을 합니다. 그 대상이 저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질투와 시기에 온라인의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와 네이버 엔잡 대리운전 카페를 통해서 정보들을 공유하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 다른 분들은 하루에 10만원 20만원 벌기도 하고 50만원 60만원까지도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기다, 뻥이다, 밀어준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올바른 장비를 갖추고 프로그램 세팅 잘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해서 인증을 해놨고요. 가만히 지켜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장비를 못 타시거나 장비를 안 타시는 분들은 고성능 장비를 타고 많은 수입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맨날 좋은 콜이 뜰 때까지 편의점에서 커피 마시면서 콜 없다고 하고 콜이 없는 새벽 한두시에 요령이 없어서 콜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땡땡 커뮤니티에서는 나라 탓하고 정치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유튜버 탓하고 타타타 하면서 넋두리만 합니다. 그런 글 쓸 시간에 장비 갖추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돈 모으면 돈을 더 모았을 것 같습니다. 욕해봤자 어차피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더 좋은 장비들이 생겨날 것이고요.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아니어도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이 계속해서 공개될 것입니다. 이건 비단 대리운전 분야가 아니어도 다른 어떤 영역이라도 유튜브를 통해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또 영상 만들어내는 방법들도 어디 가서 따로 배운 게 아니고요. 제가 유튜브로 찾아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유튜브에도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과 시대 속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대리운전만 해도 지난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카카오 대리운전이나 티맵 같이 좀 쉬운 플랫폼들이 누구나 할 수 있게 생겨났고 대리운전 회사들끼리도 많은 어떤 영업 거래처들이 콜들이 점점 더 공유가 되고 있고 교통편도 심야 버스부터 지하철 라인도 정말 많아졌어요. 거의 몇 년 단위로 라인 한계가 생기고 있죠. 대한민국 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는 심야 시간에 단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좋은 교통편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타지만 말짱하면 일하고 싶다면 어디서든 돈 벌고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투루카라는 편도 반납 차량 플랫폼도 생겨가지고 집에 가려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대리운전용 장비들도 차량에 쉽게 적재할 수 있도록 좋아졌고 배터리 용량이나 효율도 2, 3년 사이에 너무 좋아져가지고 더 오랫동안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대리운전 일이라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정말 좋지 않은 이미지로 부각되어 있던 업무였습니다. 그치만 지금은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20대, 30대 중에서도 퇴근 후에 추가적인 소득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도 하고 쇼핑몰도 하고 대리운전 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소득도 하루에 10만원에서 20만원씩 더 벌어가지고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다른 사업이나 투자 소득을 얻어가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저희 네이버 카페 N잡 대리운전 링크랑 안전한 대리운전용 장비 구매 링크랑 연락처가 있습니다. 오후 중에 연락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